유키님과의 대전 한번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음... 이제 1단 정도 되면 다 카드가 갖춰져 있단 말이지 유키님한테 저번 첫 방송땐 제가 패배한 전례가 있는데 일단 예전부터 갖고 있던 그런 덱으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신있는 덱이 이거 밖에 없죠 듀얼을 시작하겠습니다 하하 이분도 시작하자마자 지식이 책이네 빠른 테크 타는게 좋긴 해요 확실히 내가 불안해 마음이 제가 저 레벨 푸쉬를 하면은 상대가 응해 올까요? 와 레벨이 전을 빨리 먹는데 일단 저 레벨로 겐세이를 주는건 나쁘지가 않습니다 성대모사 해주세요 맛깔지게 뭐 어떤거 해야되나? 제가 학원에서는 되게 더러운 성대모사 하면 싫어해요 친구들이 만화자연이 궁합이 좋죠 위로 2승 나오네 저거 개이득이에요 진짜 일단 저도 여기서 여관 호수비를 해주지 않으면 두 턴에 죽네요 소원수가 도착했습니다 아 늑대의 환영 진짜 갖고싶다 좀 느낌이 앗 갓수리님? 아파요 어 나 죽는다 오메에 어 근데 이렇게 막 쓰셔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부어어어어 으어어어 으어어어어 었 파이어 죽어버린 냄새다 음 이제 상대가 뭐할때까지 아무것도 쓰면 안돼 보험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저거 한번 자원소모를 해줘야되나? 자원소모해줘도 막 늑대의 환영에다가 이거저거 나오겠죠? 중심스럽게 아라운에 한번 가봅니다 뭔가 할수 밖에 없겠지? 저도 빨리 3렙이 되야겠네요 저쪽이 3렙 고급 자원 공격이 올거같아요 엇? 아파요? 있다요 니짱 아우 뭔가 온다 오고있다 오늘 목상태가 별로야 8 8 18 아 18 내 체력이 18 저쪽은 8 8 16 3턴뒤에 죽으니까 늑대의 환영이 아마 곧장 뒤에 오겠죠 아직도 3렙이 안됐어 난 이게 문제입니다 이랬을때 내가 할수있는짓은 뭐지? 아니아니 좀만 더 참아보자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그가 무슨짓을 하는지 난 몰라 방금 또 뭔가 무덤으로 버렸어요 자원수급을 위한것 같기도하고 일단은 잭스일 확률이 상당하네요 저도 무슨 덱인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추측만할뿐 낚아보면 될거같아요 이제 슬슬 흠 전략을 뭔가 짜오셨는데 이 전략이 한방 택한거 같아요 음... 슬슬 꺼낼 각이다 한번 볼게요 이거 제가 봤을때는 썬더에요 위로위습 죽이고 얘네 다 죽이겠다는거야 그러니까 위로위습 다음에 아무것도 안나오고 자원을 모으지 이 추측 맞을거에요 일단 맞을거 같애 공격 궁극 까지도 아니고 이거는 썬더 나올거같애 다 죽으라 이거지 어 파이어워리어스 썬더여가지고 저게 죽는게 나한테는 더 좋았는데 일단 차근차근히 갑시다 폐 오픈하고 이기라고 저쪽 무덤에서 되살릴까 과연? 자원항비를 할까요? 아니면 또다른 공격카드가 있... 사냥보소 어 사롔다 사롔다 사라iam 팔 달아도 좋아 다 난 더 달릴수있어 매직미사일 보도 으어엏 중요한거 없애주네요 mt 나 이번에 여기서 못버티네 짜 다음 능선을 넘어야합니다 설마 cher reserve 잘못섰는데 나는 오히려 그래서 기분이 더 애매해졌는데 엘프로 농성한 수밖에 근데 저거 다음에 또 매직미사일이 나오겠지? 그런 확률이 있지? 방패병까지 일단 아! 파이어월을 살리겠구나 그러면 그럼 낯기인거지 나도 좀 이제 때려줄 때가 됐단 말이야 이거 하고 파이어월 쓸 수도 있어요 골고루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쪽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 다음 턴에 데미지 역전되지 이러니까 여기서 파이어월을 써야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스킬 꺼내려고 지금 지금 스킬 꺼낼 것 같다 저거 뭐지? 저 카드의 정체는 아직도 모르겠어 저게 주... 주술 카운터일까? 파이어볼트로 메인딜을 잡겠죠? 일단 덩굴이 데미지 역전 자체는 이번에 해줍니다 아직 나쁘진 않은데? 자 한번 시험해볼까? 역시 축하했어! 젠장! 저게 나왔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자원 다 날라갔죠? 3 짜리에다가 아라우네... 까지 있네 음...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아멘 이걸 막을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 만족스럽습니다 아 얘들아 우리 함께 노래를 부르자